스마트 세럼 커피 로스터 세럼피 CRF800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세럼 커피 로스터 세럼피 CRF800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CRF800을 구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제공받게 됩니다. 먼저 이 로스터 본체와 사용설명서 그리고 300에서 800cc 정량을 투입하기 위한 계량컵 그 다음에 로스팅시 발생되는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주름호스가 호스밴드와 함께 제공이 됩니다. 그 다음에 호스밴드가 있는 주름호스 부분을 로스터의 뒷면에 있는 배기관에 잘 끼운 후에 십자도라이버나 일자도라이버를 사용해서 연기가 세워나지 않도록 꽉 조아줍니다. 그 후에 주름호스는 창문 밖이나 한품부에 위치시켜 연기를 배출하도록 해주면 됩니다. 다음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전원 스위치를 켜면 삐 소리와 함께 조작 패널에 불이 들어오고 모든 설치가 종료가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조작 패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